오늘 은의받고 성취해의 하나의 말씀은 10편 18편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10편 18편 1절에서 2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이시오 나의 하느님이시오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뿔이시오 나의 산성이시로다. 아멘 읽어드린 말씀 가지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금요 기도회를 통해서 계속해서 10편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신데 그 10편을 통해서 가장 잘 살펴볼 수 있는 인물이 바로 다윗입니다. 이 다윗이 얼마나 복음을 누리며 복음으로 충만하여 말씀과 기도를 누렸던지 10편 23편 1절 말씀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이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고 고백하면서 그 23편 4절에는 자신이 비록 죽음의 그늘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의 막대기와 지팡이로 나를 보살펴 주시기 때문에 자신은 두렵지 않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다윗의 고백을 볼 때 어떻게 이런 고백을 다윗이 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다윗은 자신의 이 전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분명하게 체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다윗이 자신의 전 인생을 통해 하나님을 어떻게 체험했는지 보여주는 시가 바로 이 오늘 본문이 있는 10편 18편입니다. 이 10편 18편의 표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을 그 모든 원수의 손에서와 사올의 손에서 건져주신 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로 여호와께 아래여 이르대라고 즉 이 시가 다윗이 사올이 사망한 후에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으로 즉위하게 되었고 그 통치기한 가운데 주변 나라도를 정복하고 복속시켜 주변 나라 주변 이방족을 다 이스라엘의 복속국으로 다스리게 되었던 그때 지어진 것으로 이 시일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어쩌면 베들렘의 한낱 목동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으로 즉위하기까지는 어쩌면 수많은 역경과 또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이 절체절명의 위기들을 수도 없이 겪어야 했고 또 넘어서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자신을 구원하셨음을 사실적으로 체험했던 다윗이 그 체험을 기반으로 해서 그 다윗의 마음 깊숙이 우러나오는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찬송이 바로 오늘 10편, 18편이라는 거죠. 이러한 체험과 고백을 통해 다윗은 무슨 고백을 하게 되어지느냐 10편, 23편 고백처럼 자신은 이제 오직 하나님만으로 만족한다라는 인생의 절대 가치를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이러한 다윗처럼 오늘 내가 직면한 그 상황과 환경 앞에서 때로는 이 문제와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체험하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보내시는 우리의 모든 현장 가운데 이 오직의 믿음으로 완전히 결론 내리시고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다 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첫 번째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 다윗은 이 본문에서 나의 하나님, 나의 반석, 나의 요새, 나의 구원의 뿔, 나의 산성 이러한 단어들을 쓰면서 자신과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놓고 나의 하나님, 또 나를 건지시는 이 이처럼 1인칭의 표현을 계속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걸 통해 무엇을 강조하느냐 이러한 표현들을 통해 다윗이 지금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자신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을 아주 강하게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다윗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다윗 자신과 굉장히 특별하고도 또 가까운 관계를 맺고 계심을 자신은 계속 누리고 있었고 자신이 이러한 친밀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얼마나 강하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했는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특별한 관계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이러한 관계를 하나님께서는 어쩌면 다윗에게만 또는 어쩌면 특정한 사람에게만 허락하시는 것입니까? 전혀 그렇지 않죠. 이러한 친밀한 관계에 특별한 관계에 가까운 관계를 하나님께서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이 예수를 나의 주인으로 나의 구원자로 믿는 우리에게도 지금 이 시간 동일하게 주어지신다는 겁니다. 유한복물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 자녀의 권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회복되어지는 우리의 원래의 모습이요 우리의 형상이라는 거죠. 우리는 누구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 가장 존귀한 존재이며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신분을 가진 자요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자녀의 권세를 가진 자입니다. 그게 누구냐? 바로 나라는 거죠. 그게 나라는 그게 바로 나라는 영적인 정체성을 오늘도 굳게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신분이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 가진 자입니다. 제가 이번 주에 한 TV를 보다가 어느 한 프로그램을 봤는데 오은영 박사 나오는 거기에 부부들이 나와서 상담하는 내용이었는데요. 그 부부의 이름을 이 작가들이 뭐라고 지었냐? 태클 부부라. 그 이유가 뭐냐? 가치관도 안 맞고 생활 습관도 안 맞아요. 늘 의견 충돌이 일어나고 서로가 서로에 대해 끊임없이 반박하고 끊임없이 반대하는 비판하는 비난하는 그런 부부였죠. 그런데 알고 보니 이유가 있더라고요. 이 아내를 보니까 자라오면서 동생과 늘 비교당하며 살아왔던 부모에게 칭찬받지 못했던 자신을 인정받지 못했던 그러니 이제 뭐 해야 되냐? 자기를 인정받기 위해서라면 자신의 생각과 자기의 의견을 주장해야만 자존감을 얻게 되는 거죠. 논리적으로 자신의 의견을 피는 겁니다. 그런데 남편은 뭐냐? 남편은 자라온 가정 가운데 외로움이 익숙했던 사람인 거예요. 늘 외로운 거죠. 늘 외로움 속에 자라오다 보니까 그 외로움이 슬픔이 되어지고 슬픔이 우울하게 되어지고 그러니 자기의 감정을 알아달라는 겁니다. 나의 감정을 알아주고 나의 감정을 받아주고 그러고 보니 아내는 뭐가 중요하냐? 논리가 중요하고 남편은 감정이 중요한 거죠. 그러니 논리와 감정이 부딪히니 서로 탓하게 되고 너는 왜 내 감정을 안 알아주느냐? 너는 왜 내 논리를 반박하느냐? 이런 겁니다. 계속 부딪히고 계속 싸우고 매일같이 싸우고 뭐가 심해 가느냐? 서로 상처를 주고받게 되고 이 결혼 생활이 답답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 모습 보면서 서로 상처를 가진 상처 가진 아내와 상처 가진 남편이 만나니 그럴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것. 한편으로는 채워지지 못한 한 사람이 나를 채워주지 못하는 다른 사람을 만나니 그렇게 살아가니까 가정이 문제가 있겠구나 싶더라는 거죠. 그런데 이게 사람을 바라보면 사실 한도 없고 끝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다윗과 같이 완전한 나의 편이요 나를 온전히 채워줄 수 있는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체험한다면 내 인생에 사실 어떤 사람으로 인해 상처받을 것도 없고 그 관계 속에서 갈등과 염려 속에 빠질 일도 없을 거고요. 또 어쩌면 내 주장 내 기분 내 감정 내 기준을 주장할 이유도 또 없을 겁니다. 그걸 보면서 그런 마음 들더라고요. 나라면 진짜 하나님 바라본다면 적절한 솔루션이 아니라 정말 그 두 사람이 하나님 바라보게 된다라면 그렇다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신다라는 이 고백이 항상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나의 하나님 되심을 믿으시고 또 나의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 하나님과 24 함께하며 25의 하나님 나라와 배경을 영원까지 체험한 것이 바로 예수를 그리스로 믿는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입니다. 그게 원래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 나라의 모든 것을 상속받는 상속자라는 이 영적 사실은 그 어떤 것으로도 빼앗아 갈 수가 없고요. 그 어떤 것으로도 흔들 수가 없는 비로소 온전한 나의 것이란 거죠. 이것은 나의 상황 나의 사건 나의 감정 나의 상태 그 어떤 것과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것과 상관없이 그 모든 것과 상관없이 예수님은 이미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시고 영원한 그리스도 되시며 이미 하나님 나라는 우리 안에 임하였고 영원까지 보장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은 영원까지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죠. 즉 성삼위 하나님께서 보호자의 능력과 배경으로 함께 하시는 이 응답은 어느 누구도 흔들 수 없고 빼앗아 갈 수 없고 건드릴 수 없는 지극히 당연한 우리의 것이오 영원히 우리의 것입니다. 그럼 뭐 하면 되냐 나의 상황과 상관없이 나의 상태와 상관없이 나의 감정과 상관없이 그냥 믿고 누리면 됩니다. 어쩌면 열심히 믿을 것도 없습니다. 그냥 믿으면 됩니다. 그냥 오늘도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신다라는 이 확신 그리고 이 누림 속에 거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체험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체험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이 여덟 가지를 들어서 자신이 체험한 하나님에 대해서 표현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 나의 반석 나의 요새 나를 건지시는 자 나의 바위 나의 방패 나의 구원의 뿔 나의 산성이시다라고 그만큼 여덟 가지로 표현할 만큼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체험했고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경험했다라는 거죠. 다윗은 그 수많은 전쟁 가운데 그 수많은 죽음의 위기 앞에서 자신을 구원해 주시고 자신을 승리하게 하신 그 구원과 승리가 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구원 나의 구원의 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요새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이 자신의 힘이요 능력되심을 또 고백하고 있고요. 그런 외부의 공격과 외부의 재앙과 외부의 재난으로부터 자신을 가장 안전하게 그리고 완벽하게 보호하시며 자신을 공격하는 모든 대적의 손으로부터 나를 지키신 그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다윗은 하나님이 함께하시고 도우심을 너무나 생생하게 경험했고요. 또 자기에게 닥친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체험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토록 생생하게 체험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다윗은 자신의 모든 것 자신의 모든 상황 자신의 모든 순간 자신의 모든 경험을 하나님과 세밀하게 나누었다라는 겁니다. 이 성경이 다윗을 이렇게 비중있게 다루고 있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다윗이 탁월해서 다윗의 어떤 통치의 성과가 탁월해서 다윗이 전쟁을 잘해서 다윗이 인간성이 도덕성이 뛰어나서가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과 다윗이 얼마나 친밀한 관계를 맺었느냐 그것 때문에 성경이 다윗을 주목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것에 대한 다윗의 고백들이 너무나 사실적이고 너무나 생생하기 때문에 성경은 다윗을 이렇게 주목하면서 하나님 마음의 합한 자라 평가하고 있는 겁니다. 그만큼 다윗의 전생을 볼 때 그의 모든 것은 누구 앞에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는 코람데오의 영적 자세로 되어져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계속 금요기들 때 보는 것처럼 10편의 모든 찬양시를 볼 때 어떠한 상황에서도 항상 다윗은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을 대면하여 자신의 모든 상황을 솔직히 털어놓고 구원해달라 기도하는 모습들을 볼 수 있는 거죠. 반란 앞에서 죽음의 위기 앞에서 대적의 추적 가운데 도망하여 숨어 지내는 그 외로움과 절망 속에서 어쩌면 일생일대의 실수를 범하여 책망받는 그 자리와 수많은 범죄 앞에서도 또는 승리의 기쁨과 성전의 모든 질 준비를 다해놓은 그 상황 앞에서 그 모든 상황 가운데 다윗은 늘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어떠한 문제와 사건과 고난과 역경이 자기에게 오더라도 내 마음이 기쁘고 슬플 때 또는 힘이 날 때 힘이 들 때 외로울 때 즐거울 때 지칠 때 모든 상황 가운데 언제나 어디서나 다윗은 하나님 앞에 섰었고 하나님과 교제했고 오직 하나님만이 자신의 능력이오 구원이심을 고백했습니다. 그 모든 상황 가운데 다윗은 다른 것을 붙잡은 것이 아니라 그동안 자신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은혜를 되새겨보았고 그걸 묵상하는 가운데 힘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내린 결론은 하나님이 어제도 나와 함께 하셨듯이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실 것이고 앞으로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실 것이다. 그래 나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겠다.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을 계속해서 선포하겠다는 것이죠. 이것이 다윗의 영성 곧 영적인 성품이었고 자세였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오늘 이 코람데오의 영적 자세를 가지고 우리의 모든 것 우리의 모든 순간에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채워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과 이십사 소통하는 망대를 세우라는 거죠. 어떻게 이십사가 되느냐 기도 속에서 모든 것을 누리면 됩니다. 하나님과 이십사 소통하는 망대 아침에 조금만 먼저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을 기도 속에서 그 말씀으로 나를 채워내시면 됩니다. 그러면서 하루의 모든 순간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393을 가지고 누리시는 거죠. 잠깐 여유가 있을 때 하나님 바라보시고요. 사람과 상황과 사건 앞에서 하나님 나라가 내게 임하고 또 전달되도록 기도하시고 그 일 가운데 나를 증인이오 주역으로 세우실 하나님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루 마치고 돌아왔을 때 조금만 깊이 있게 오늘도 나의 모든 걸 다 이루신 그리스로를 묵상하시고 바라보시고 그때 나의 모든 삶이 성삼이 하나님과 보좌의 능력으로 생생하게 채워질 것입니다. 그렇게 다윗과 같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사실적으로 체험하여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으로 다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다윗이 18편의 고백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라고 여기서 쓰여진 사랑하다라는 표현은 일반적으로 인간의 사랑이 아니고요. 우리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할 때 썼던 표현입니다. 즉 하나님이 우리를 이토록 깊이 있게 사랑하신다 그 사랑하나이 라는 거죠. 근데 다윗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표현을 가지고 도리어 하나님에 대한 자신의 사랑을 표현한다라는 거죠. 어떤 의미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랑하시고 자기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만큼 나도 하나님을 얼마나 뜨겁게 사랑하는지 그리고 그 사랑이 지금 나에게 지속되고 있음을 표현하고 있는 거죠. 나의 힘이 되신 여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나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러면 우리 사랑하는 예원의 모든 성도께서도 오늘 하루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을 체험하시는 가운데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준 그 사랑과 그 은혜에 다위처럼 나만의 신앙 고백으로 나만의 사랑 사랑표현으로 고백해 보시길 바랍니다. 나도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합니다. 그때 우리 마음속에 세상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가치를 발간하게 되어지고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기쁨과 감사와 평안으로 넘쳐 흐르게 되는 것을 맛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